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사 1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그의 백악관 재입성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러우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20%를 잃은 상황으로 전쟁이 이대로 종료될 경우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또한 지원 여부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폴란드는 미국 대선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러시아 매체 이즈베스티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최근 군사 지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미사일 요격 지원을 요청했으나 폴란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4일 폴란드의 크시스토프 가우코프스키 부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를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폴란드가 장비 기부와 난민 수용 등 다방면으로 지원했음에도 감사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더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 또한 폴란드의 기여가 가장 크지만 우크라이나는 양국 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가 약속한 미그 29 전투기를 인도하지 않았다며 폴란드가 인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즈베스티아는 시코르스키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다음 주 열리는 나토 회의에서 폴란드의 러시아 미사일 요격 지원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제보도 전문 채널 러시아 투데이는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의 전쟁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며 폴란드 및 다른 나토 국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할 경우 나토 회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연설에서 24시간 내에 러우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주장을 재차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